감사합니다! 그 마음이 강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참을 뵙고 싶고 저희는 꽤 오랫동안 홍대 앞 놀이터에서 거리공간을 했던 그런 팀이고요 지금부터는 뭐 이제 여기저기 가지 않고 많이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뭐 한번 가볼까요? 짱 한번 해볼까요? 뭘까요? 이 자리에서 즉흥으로 이제.. 이 키?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만부터?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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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